sab 맞습니다 그냥 이번에 라우리엘 하고 대화 끝났으니까 이제 엎드려도 되지 않을까? 카다는 정체 밝혀지고 쾨브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생존자 이런거 해가지고는 쾨브는 이제 용도를 다 했다 쾨브는 봉인 하겠다 쾨브 봉인지기고 그냥 forts에서 쾨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Tu Sant 친구야 방송 잘 보고 있다 es 누구세요? 준빙동창이라고요? 이름을 말해보ciğim 미누라고? 미누라고? 키비어시야 잠깐만 키비어시데 저런 이름이 있긴 해 전학관 친구거든? 그러면 내가 나온 중학교 이름을 말해보셈 초성으로 오 야 진짜네 쟤 아 진짜구나 잠깐만 얘 매니저 올릴게 야 번호 줄게 내꺼 번호 좀 저장해놔 진짜 친구네 정확하니 더이상 이야기하면 안된다 말하면 안돼 저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나 진짜 학창시절에 그냥 착실한 애였다니까 공부하고 그냥 뭐 까불들어 했어 님 기다림 과거설 하나만 물어주세요 아 물어봐야 정확히 현고증이로 왔으니까 님들이 물어봐요 저봐 난 그냥 착실한 학생이었어 그리고 내가 친구들 다 기억할 수 밖에 없는게 전학관 친구여도 여기 시골이어서 몇 명 안돼 학급에 많아밖에 100명이었나? 중딩때도 저봐 아 아 이게 또 현실에서 아는 사람 오면 방송을 편하게 못하는데 수바 X댄네 난 이제 어떻게 알았어 이름을 찾아봤나? 혹시나 해서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니까 방송 쉰다고 약 처방 받은 거 올렸더라고 아 아 거기에 내 이름이 나와있구나 근데 날 기억하는 것도 대단하다 야 벌써 20년 전인데 그게 야 그러면 당장은 좀 힘들고 추석 때 얼굴이나 한번 보자 아니면은 나중에 쉴 때 내가 한번 연락을 먼저 돌릴게 어 알겠어 아 들어가 들어가 야 반가웠다 야 따로 연락할게 에스도는 유지비가 들어가 스컷 정읍가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? 안 좋게 생각합니다 1415인데 적응가긴으로 세팅했는데 다시 갈아야되나요? 아니뇨? 야 뭐야 아 민우구나 야 정읍 쓰지마 정읍 구려 1415는 일단은 세팅했으면은 그냥 그거 쓰고 나중에 바꿔 나중에 누군가 했더니 내 친구잖아 쟤 저번에 왔던 애 존댓말 하길래 난 누군가 했네 쟤 매니저 좀 올려놔야겠다 1필이 얼마지? 각인이? 정각이 얼마냐? 어우 야 수바 좀 싸면 사주려고 했는데 이건 안되겠다 어 야 이거 야 월급 언제 나온다 친구야 일격필살은 무조건 3렙이 들어가야돼 정읍을 내리더라도 일단 이 학생 그대로 가지고 가라 아 근데 이거 정읍 빼는게 좋거든? 저밧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드삼이 들어가야되는데 정읍을 내릴 수 있으면 내려버려 그냥 그리고 민호야 너 특포작 알지? 지금 너는 뇌우격하고 호황을 3레벨을 빨리 해놔야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딜 차이가 좀 커 이게 카노에서 하나씩 종종 나오면은 그거 하나씩 바르고 그 정도만 해도 될거야 아마 이제 여자친구한테 잔다고 해놓고 발탄 노말 돌려고 하는데 오늘 자정까지는 할 수 있을까 군단장은 내가 빨리 버스 돌려줄테니까 뭐 코코넛 해 빨리 야 이거 노말가도 사람만 없냐? 아니 선생님 이거 뭐 1565짜리를 가지고 왔어 풀 간다 대충 서 야 할줄을 아니? 아 아예 모른다고? 그러면은 빨간 구슬 나오면 그냥 먹어 빨간부터 먹으면 돼 내가 이따 핑 찍어줄게 민호 이리와 먹어 먹어 그렇지 역시 대구빡이 이게 국성사람이라 그런지 빠리빠리하게 돌아가구만 야 레전드 패턴 다 나와서 어 하필이면 쟤네 어 빙글빙글 돌아 어 잘하고 있어 어 좋아 어 잘했어 일루와 일루 일루와 일루 일루와 일루 여기 붙어 일루와 일루 어디가 자 봐봐 이것도 피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돼 걸어서 자 이렇게 깨는 건데 내가 미리 말할게 공팟 가면 이렇게 못 깬다 궁단장은 영상 많이 보고 트라이팟을 가 여기 보면은 여기 노말 이게 트라이팟 있잖아 이런 거 이런 데를 가는 거야 이런 데를 이 게임 갓 게임이라서 게임 열심히 꾸준히 하잖아 여자친구 몰래 비상금도 만들 수 있는 게임이야 이 게임이 게임에 돈 쓰지 말고 그냥 꾸준히만 해 알고는 가셨나요 야 아르고스는 해줄까 아르고스는 극진한 대접을 또 해줘야지 그냥 와 앞으로 죽을 거야 어 죽었어 어 죽었어 또 가고 싶긴 한데 아야 뭐 별 풍선을 주냐 아유 다음에 만나면 밤이나 사 현금보다 귀한게 골드야 constrained 새끼rian 상상 놓친 수 희해집 금심 야 만